서울 삼성과 서울 SK 양 팀 모두 유소년 농구에서 저변호인 이재우, 김무빈, 고대성, 조재윤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민재, 이동관, 김주은, 문서훈, 김재우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금지인은 상대 전환과의 공기 중이었습니다. 장빈탑봉이 이런 것을 보였다 보이고 지금 2대2의 연합도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모두 성공 시키는 장면이 참 드물이지만 성공합니다. 공의 선에서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박정우 전반전 2대2 점수가 2대2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정말 질롭게 경기력을 보여주는 양 팀입니다 공격권 김무빈 0.6초 남아있습니다 임천도에게 가는 곳 하지만 이미 부저가 울려있습니다 점수 8대8 동점 이번 경기 오늘의 첫번째 연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크린을 받고 좌우드립을 앞두었습니다 그 공간 삐어있습니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3초 2초 여기서 마지막 볼의 소유권 가져왔습니다만 경기 종료 승리를 가져가는 서울 SK 치열한 승부 연장전에서 결정됩니다